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트렌디한 패션템을 준비했어요 바로 데님인데요 제가 올 여름 어떻게 데님과 함께 코디했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활동성도 너무 좋고 편안한 착용감에 여유있게 떨어지는 와이드 핏이 너무 예쁘죠 짜잔 바로 트렌디함이 가득한 브랜드 스파오의 제품이고요 와이드 진, 스트레이트 진, 부츠컷, 테이퍼드 진 같이 원하는 핏이 전부 다 있는 스파오의 특장점이 돋보이네요 데일리지 롱 와이드 진 라이트 인디고 색상이고요 허리 사이즈는 25부터 30까지 다양하고요 세탁은 물세탁 가능하고요 세탁시 유의사항도 적혀있더라고요 마감질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이렇게 펼쳤을 때 롱하면서 와이드한 느낌 느껴지시죠 입었을 때 촉감도 좋고요 활동성이 좋아서 마음에 들고요 자 뒷모습까지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허리가 약간 슬림하신 분들은 좀 더 부각될 수가 있고요 이 허리 밴드가 사실은 안쪽에 이렇게 히든 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의 신축성이 허리 쪽에 느껴져요 제가 원래 26 입다가 최근에는 27 사이즈로 바꿨거든요 허리 라인이 약간 남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밴드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이 좀 더 돋보일 수 있고요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나시 하나 걸치고 이렇게 와이드한 바지 입어도 예쁘잖아요 남녀노소 연령 성별 상관없고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파오 데님 마음에 쏙 드네요 소재가 친환경 소재라서 부담감은 덜었고요 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옷들이 많아요 스파오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고요 약간 크롭티 느낌으로 짧은 길이의 티를 위에 입고 와이드한 바지를 입어도 예쁘잖아요 상체는 조금 날씬하게 보이고 하체는 조금 더 부각되는 거죠 여기에 올 여름에 살인적인 자외선을 막아줄 모자 하나 딱 매칭해서 쓰면은 약간 힙한 느낌도 나지 않나요? 와 이거 진짜 편안해요 가방 하나 딱 걸쳤을 뿐인데 어디 출근하는 직장인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롱 와이드 진이다 보니까 신발은 굽이 있는 걸 신는 게 좋겠죠 상의가 약간 짧으면서 달라붙는 느낌의 필라테스 상의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요 다양한 룩의 연출이 데님 하나로 가능하네요 스파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수백 건의 리뷰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스파오가 사랑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스파오 데님 기획전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세요